영동군에서 새롭게 개발된 시나브로제빵소의 와인소꾼빵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이 와인소꾼빵은 영동군농업기술센터가 공모선정 후 추진 중인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농가형 와이너리 중 전국 최초로 해섭 인증을 받은 물리농장의 품질 좋은 와인을 재료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최근 와인소꾼빵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레드와인소꾼빵과 화이트와인소꾼빵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와인소꾼빵은 입소문을 타고 주변의 어린이집과 노인병원 등에서 단체 주문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와인소꾼빵은 와인으로 유명한 영동의 새로운 지역 먹거리로 자리매김해 영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먹는 즐거움과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인홍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통을 기반으로 영동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현재 다양한 먹거리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김도환입니다.